오케이 가보시죠 아 오래 기다렸어요 에밀리아 님이 준비가 다 됐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고고 아 리듬게임 초고수분이신데 유지맵으로 렉이 걸리시더라도 끝까지 완주해 보시겠대요 아 우리 둘이 회선이 안 맞나 보다 어쩔 수 없죠 네네 스타가 옛날 게임이라 회선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누를게요 왼쪽이 이제 초고수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에는 싱크가 맞춰서 올라갈 건데 제가 이분 소리 안 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분도 똑같이 렉 걸리시는데 풀콤버시 쥐가 한 번도 안 틀린 거거든요 와 풀콤이에요 님들 이게 생각보다 판정이 안 좋거든요 뭘 본 거지 진짜로 와 렉 걸려서 정말 아쉽지만 유튜브에는 싱크가 맞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와 대박이다 와 아 이게 DJ맥스 곡이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 나 못하지 보고 싶은데 내가 안 걸린다 이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더 어려운 게 눌러서 빨리 시작합니다 아 이해가지만 어떻게 좀 더 해줘요 말하러 갈게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다시 wear 건가요 그럴 것 같지도 않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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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